인체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한국인에게 가장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중에 하나인 칼슘 우리 몸에 칼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 골다공증 식약처 인증까지 받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에터미 추오블 칼슘으로 꾸준히 관리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칼슘 섭취가 필요한 시기를 알아볼까요?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 칼슘의 보충이 필요한 임산부와 수유부 골손실이 시작되는 30대 이후 뼈가 약해지기 쉬운 중장년 노년층, 특히 갱년기 여성 이처럼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층의 중요한 칼슘 섭취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 섭취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이제 에터미 추오블 칼슘과 만나보세요 우유를 원심분리하여 칼슘 부분만을 얻어낸 체내 흡수율이 높은 유천 칼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와 신경과 근육 유지에 필요한 마그네슘을 주원료로 뼈 건강과 칼슘 흡수 증진을 위한 칼슘과 마그네슘이 2대1 비율로 최적의 황금배합 거기에 라이싱, 프락토올리고당, 폴리감마, 글루탐산 등 다양한 부원료까지 더해진 뼈 건강 지킴이 맛있고 고소한 우유 맛 칼슘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칼슘 보충제 에텀이 추워볼 칼슘 에텀이 추워볼 칼슘